원래부터 강황을 좋아하고 즐겨 먹는 사람이라면 축하한다. 2017년 3월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강황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강황 강황의 유래 강황의 원산지는 인도이다. 강황은 뿌리가 매우 생강과 흡사하게 보이는 식물이며 일반적으로 아시아에서는 향신료로 매우 흔하게 사용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강황이 면역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항산화 물질도 풍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플라시보 위약 조절과 연관된 또 다른 관련 연구에서는 강황이 화암물 중 하나인 커큐민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70에서 85세 사이의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연구의 목표는 이 향신료가 단기 또는 장기 기억력의 영향을 주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었다. 추천글 감정 조절을 통한 기억력 강화 강황 버서스 위약 강황을 섭취한 지 1시간 만에 연구 참가자들은 기억력을 요구하는 작업에 대한 수행 능력이 개선되었다. 4주가 지난 뒤 강황을 섭취한 사람들은 그들의 너지 수치가 증가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크게 개선된 그들의 기분에도 반영되었다. 그렇다면 위약을 복용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효과가 발생했을까? 이들에게는 기억력에 대한 어떠한 유형의 변화나 개선이 없었다. 기억력 개선에 좋아 알츠하이머 치료에 좋다 강황의 힘은 떠 있다. 강황은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이상적인 식품이다. 알츠하이머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은 민감함, 동요, 불안 및 냉담과 같은 특정 증상을 지니게 된다.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강황 섭취가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증상에 해 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구 참가자들은 12주간 하루에 100mg의 커큐민을 복용했다. 12주 이후에 복용자들은 증상이 현저하게 개선되었음을 경험했으며 그 어떠한 부작용도 없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강황, 커큐민을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먼저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복용 중인 약, 물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천글 알츠하이머 환자의 회복을 돕는 강황 강황을 요리해 사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식단에 강황을 추가하고 싶다면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포함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명심하자. 요리 또는 스튜을 위한 권장량은 1티스푼, 5g 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강황은 커크민이나 후추 같은 다른 향실류와도 잘 어울린다. 강황을 밥, 파스타, 수프, 소스, 콩류, 셀러, 뜨 및 구운 야채와 같은 요리에 사용할 수 있다. 또 달걀 및 생선 요리와도 함께 섭취할 수 있다. 강황은 샤프란의 훌륭한 대체품이 될 수 있다. 맛이 똑같지는 않고 강황이 샤프란에 비해 향이 조금 더 강하지만 샤프란에 비하면 가격 또한 매우 저렴하다. 적정한 양의 강황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강한 풍미를 지니고 있, 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강황이 건강에 전반적으로 이롭기는 해도 임산분화 심각, 한담낭 문제를 지닌 사람들에게는 강황 섭취가 이상적이지 않다. 반면에 피부 문, 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훌륭하다. 다양한 피부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강황 가루를 사용하면 된다. 곰팡이, 무좀, 건성과 같은 문제를 치료하는데 특히 훌륭하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해치는 체내 유해물질을 제거함으로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때 매우 효과적이다. 꼭 시도해보자.